지금 제 폰에는 무려 5년 만에 새로 나왔다는 현대카드 앱이 막 도착했습니다. 앱 언박싱 시작해볼까요? 음, 생긴 것부터 다르네요. SNS 같죠? 혜택 정보들이 보이네요. 여긴 어제 간 카페, 단골 쇼핑몰, 주말에 갈 마트 쿠폰까지. 와, 어떻게 알았지? 지난달엔 택시비가 평소 2배, AI가 소비케어까지. 내가 찜했던 제품이 할인한다네요. 엠포인트로 바로 결제. 여기는 카드 실적부터 포인트까지 즐겨보는 것 위주로 한 페이지에. 이건 카드 앱이 아니네요. 소비생활을 위한 팁들이 끝도 없이, 끝도 없이, 끝도 없이 올라오니까 수시로 들어오겠는데. 처음 보는 피드방식, 매일 보는 나만의 소비생활 팁, 처음 보는 매일 보는 현대카드 앱. 이런 이벤트는 또 처음이네요.